예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주 오랜만에 드니깐요, 저희도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. 하늘은 잘 떴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우리 여러분 기대하시는 채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먼저 우리 우수상이죠. 우수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떤 숙회가 됐을 것 같습니까? 여러분 어떤 숙회가 될 것 같으면 자기의 소통을 전부 다 외쳐주시는데 에덴교회는 경선하셔서 빨리 정신 먹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 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상위에서 당사님 나와주시고요. 우수상, 우수하면 두근두근 뭐 그런 것들 하는데요. 우수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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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수상. 우수상, 우수상 anyone. click on the code, and click on the code, and click on the code. 나오십시오 여러분, 박수로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리듬 속에서 축하합니다. 여러분, 고속사랑으로 앳등이든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저희 최총표 상의는 거의 앳등한 거라고 그렇게 본인인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우리 1등 상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1등! 그리고 기대되시죠. 누가 이대로 왔습니까? 1등! 사랑사! 사랑소! 그런데요. 잠시만요. 사랑소 나오시고요. 한 가지 더 깊은 소식은 1등이 공동 1등이다. 똑같이 상을 받아 봤기 때문에 또 한 가지, 또 한 속에 1등이 있습니다. 1등은! 잠시만요. 자, 위 속이 아니라 기대된 소! 감사합니다! 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앞으로 좀 보셔서 좋겠구요 자, 상품이 우리 1등으로 2013년도 초승강산 1등으로 소픽을 잡히는 선으로 식사당만 2회 면제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는 여러분, 퀴즈가 퀴즈가요? 퀴즈타올이 준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등과 2등상은 다 한계식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막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더 발표를 하시면, 1등은 공동 1등이지만, 상품은 이기시는 분이 나눠가지, 가지시는걸로 이기시는 분이 고르시는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뒤를 돌아주시겠습니까? 예, 예 자, 우리 애집사님도 뒤를 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도록 예, 예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가위방부 하면 오른손으로 들어오십시오 가볍게 다 치는건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되겠습니다 예, 제가 이기시는 분이 이기시는 형자들이 한 번 둘 중에 하나로 고르시는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가위바위보 파위바위보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돌아드십시오 네 돌아드십시오 네 기쁨 소리 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손 들으시고요 예 손 예 손 들으시고요 자 가볍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파위보 파위보 예 다시 한번 다시한번요 다시한번 마지막입니다 3세번이라 했으니깐요 아 이번에도 비기면 그냥 오는 속에서 같이 가는거에요 응답이세요 자 준비하시고 자 가위바위보 파위보 우리 점심 빨리 먹어야 되는데 오는 속 조용하대요 자 다시한번 손 들으십시오 손 들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이라는거에요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없으면 뭐 하나님께서 식사를 계속 하고싶어 하시느라고 생각하고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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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지금 시작되는거 많이 아닙니다 예 다시한번 돌려 정말 마지막 이라는거에요 이 분들도 생각해주셔야죠 정신을 먹으려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갑자기 가위바위보 예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모를 수 있는 분은 모르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여러분 섬기고 싶다는 게 있나요? 아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조명 이렇게 활동을 반주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사회로 오늘 데뷔하시는 백복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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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 craר하신 그 음식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제여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明日の機会のデレバーの3系で小さな盛り上げです。